오늘 내가 너희를 혼내거나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8월 말에 나갈 거면 5월 말에 결정을 할 거야 너희랑 평생 얼굴은 같이 볼 수 있지만 실력이 없으면 같이 할 수가 없어 비정하고 단호한 말이기에 애써 굳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양현석 대표 그때 그의 눈에 웃고 있는 지용이 든다 손태야 6년 근무하고 집에 갈래? 고맙습니다.